경북지역 학교폭력실대조사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이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북교육청이 지난 10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9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학생은 0.6%, 1193명으로 지난해보다 276명, 0.2%포인트 줄었습니다.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답이 전혀 없는 클린학교도 57.4%인 573개교로 지난해보다 32개교가 늘었습니다.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 신고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답이 23%, 피해 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비율도 24%나 됐습니다.